1.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얼마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1. 1개월 2. 3개월 3. 6개월 4. 1년 정답은 4. 1년 2. 식품첨가물 공전은 누가 작성하는가?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4. 한국과학기술원장 정답은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식품 2. 농기구 3. 식품첨가물 4. 용기 정답은 2. 농기구 4. 다음 중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급식소를 일컫는 용어이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1개월에 1회씩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소도 포함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정답은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5.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이 아닌 것은? 1. 식품첨가물 제조업 2. 유흥주점 영업 3. 달란주점 영업 4. 일반음식점 영업 정답은 4. 일반음식점 영업 6. 유해 감미료에 속하는 것은? 1. 둘신 2. 솔비톨 3. 자일리톨 4. 아스파탐 정답은 1. 둘신 7. 햄, 소시지, 통조림 식품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툴리누스 식중독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1. 신경마비 2. 심한 설사 3. 복통 4. 고열 정답은 1. 신경마비 8. 식품과 해당 독성분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복어, 테트로도톡신 2. 조개류, 삭시톡신 3. 감자, 솔라닌 4. 독버섯, 베네루핀 정답은 4. 독버섯, 베네루핀 9. 항이스타민제 복용으로 쉽게 치료되는 식중독은? 1. 살모넬라 식중독 2. 알레르기성 식중독 3.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4.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정답은 2. 알레르기성 식중독 10. 식품의 품질 저하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닌 것은? 1. 수소이온농도 2. 산소의 유무 3. 영양소 4. 기생충 정답은 4. 기생충 11. 엔테로톡신이 원인이 되는 식중독은? 1. 살모넬라 식중독 2.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3.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4. 포도상구균 식중독 정답은 4. 포도상구균 식중독 12. 황변미 중독을 일으키는 오염미생물은? 1. 곰팡이 2. 효모 3. 세균 4. 기생충 정답은 1. 곰팡이 13. 곰팡이와 같이 산소가 있어야 생육이 가능한 미생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혐기성균 2. 호기성균 3. 저온성균 4. 통성염기성균 정답은 2. 호기성균 14. 음식물의 부패 여부를 진단하는 초기 관능검사 항목과 관련이 적은 것은? 1. 냄새 2. 변색 3. 점성 4. 무게 정답은 4. 무게 15. 고시폴 중독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은? 1. 피마자씨 기름에 불충분한 정제 2. 목화씨 기름에 불충분한 정제 3. 피마자씨 기름에 산폐 4. 목화씨 기름에 산폐 정답은 2. 목화씨 기름에 불충분한 정제 16. 다음에 식품가공 시 단백질 변성에 의한 응고작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치즈 가공 2. 두부 제조 3. 달걀 삶기 4. 딸기잼 제조 정답은 4. 딸기잼 제조 17. 과일잼 등의 제로에 관계하는 3효소가 아닌 것은? 1. 알칼리 2. 팩틴 3. 설탕 4. 산 정답은 1. 알칼리 18. 다음 식품 성분 중 지방질은? 1. 프로라민 2. 글리코겐 3. 카라기난 4. 레시틴 정답은 4. 레시틴 19. 단맛을 가지고 있어 감미료로도 사용되며 물에도 쉽게 용해되는 것은? 1. 한천 2. 팩틴 3. 과당 4. 전분 정답은 3. 과당 20. 유지의 3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과산화물 값 2. 오븐 시험 3. 아세틸 값 4. 티비에이시험 정답은 3. 아세틸 값 21. 식품의 분류 중 토마토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1. 인과류 2. 과체류 3. 장과류 4. 핵과류 정답은 2. 과체류 22. 식품 중 존재하는 수분활성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식품에 오염된 미생물의 활동에 실제로 영향을 주어 문제가 되는 수분량은 식품 중 전체 수분함량이다. 2. 건조된 쌀에 존재하는 수분함량은 쌀이 있는 환경 조건에 따라 항상 변한다. 3. 식품의 수분활성은 대기 중에 상대 습도까지 고려하여 수분함량을 표시한 것이다. 4. 식품의 수분활성은 식품에 함유된 용질의 농도와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은 1. 식품에 오염된 미생물의 활동에 실제로 영향을 주어 문제가 되는 수분량은 식품 중 전체 수분함량이다. 23. 현미의 주성분은 1. 당질 2. 지방 3. 단백질 4. 비타민 정답은 1. 당질 24. 다음 성분 중 생선묵의 점탄성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은 1. 소금 2. 전분 3. 설탕 4. 술 정답은 2. 전분 25. 다음 식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한천 1. 한천 1. 다시마를 삶아서 그 액을 냉각시켜 젤리 모양으로 응고시킨 후 건조하여 제조한다. 2. 겨자육 2. 흑겨자 분말의 효소를 처리하여 가수분해시킨 상징액을 증류하여 제조한다. 3. 고추냉이 가루 고추냉이 물을 10개 썰어 섭씨 60도 이하에서 건조 분말로 하여 전분, 색소, 향료, 겨자가루를 첨가하여 제조한다. 4. 곤약 토란과 식물인 곤약의 뿌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가루에 물을 넣고 삶은 후 석효유를 넣어 젤화시켜 제조한다. 정답은 1. 한천 다시마를 삶아서 그 액을 냉각시켜 젤리 모양으로 응고시킨 후 건조하여 제조한다. 26. 수용성 비타민의 결핍증이 잘못된 것은 1. 비타민 B1 피로, 권태, 식욕부진, 신경염 2. 비타민 B12 악성빈혈, 간장질환 3. 비타민 C, 괴혈병, 잇몸출혈, 저항력 약화 4. 비타민 B, 피부염, 습진, 기관지염 정답은 4. 비타민 B, 피부염, 습진, 기관지염 27. 빵제조시 설탕을 사용하는 주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곰팡이의 발육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2. 단맛을 주기 위해서이다 3. 표면에 갈색화에 도움을 준다 4. 효모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이다 정답은 1. 곰팡이의 발육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28. 유지의 자동산화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 유지의 자동산화의 직접적인 원인 물질은 산소이다 3. 유지 분자의 자외선을 조사하면 산화가 억제된다 4. 지질과 수분의 효소는 자동산화를 느리게 한다 정답은 1. 유지의 자동산화의 직접적인 원인 물질은 산소이다 29. 동식물체의 자외선을 조이면 활성화되는 비타민은 1. 비타민 A 2. 비타민 D 3. 비타민 E 4. 비타민 K 정답은 2. 비타민 D 30. 생선의 비린내 성분은 1. 메타놀 2. 인돌 3. 스카톨 4. 트리메티라민 정답은 4. 트리메티라민 31. 스파게티나 국수에 이용되는 문어나 오징어 먹물의 색소는 1. 타우린 2. 멜라닌 3. 미오글로빈 4. 히스타민 정답은 2. 멜라닌 32. 당용액으로 만든 결정형 캔디는 1. 퐁당 2. 캐러멜 3. 마시멜로우 4. 젤리 정답은 1. 퐁당 33. 다음 식품의 간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생선은 눈이 불룩하고 비늘은 광택이 있고 단단히 부착된 것이 좋다 2. 폐류는 겨울철이 산란 시기로 맛이 없고 봄철이 더 좋다 3. 당근은 둥글고 살찐가 없고 잘랐을 때 단단한 심이 없는 것이 좋다 4. 오이는 색이 좋고 굵기가 고르며 만졌을 때 가시가 있으며 무거운 것이 좋다 정답은 2. 폐류는 겨울철이 산란 시기로 맛이 없고 봄철이 더 좋다 34. 근육 조직 중 주로 식용으로 이용되는 근육은 1. 심근 2. 골격근 3. 평활근 4. 불수익근 정답은 2. 골격근 35.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삼식으로 배분할 때 그 비율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1. 생활시간 조사 2. 영양 권장량 3. 피급식자의 나이 4. 피급식자의 식습관 정답은 1. 생활시간 조사 36. 대규모의 주방에서 조리설비의 배치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1. 일렬형 2. 병렬형 3. 디귿자형 4. 아일랜드형 정답은 3. 디귿자형 37. 소화된 영양소는 주로 어느 곳에서 흡수되는가 1. 위장 2. 소장 3. 대장 4. 간장 정답은 2. 소장 38. 다음 유지류 중 필수지방산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1. 쇠기름 2. 콩기름 3. 버터 4. 쇼트닝 정답은 2. 콩기름 39. 우유에 많이 함유된 단백질로 치즈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은 1. 카제인 2. 알부민 3. 글로블린 4. 미오신 정답은 1. 카제인 40. 단팥죽을 만들 때 단맛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설탕과 함께 소량 넣어주는 것은 1. 소금 2. 식초 3. 소다 4. 계피가루 정답은 1. 소금 41. 대두의 성분 중 거품을 내며 용혈작용을 하는 것은 1. 사포닌 2. 레닌 3. 아비딘 4. 청산배당체 정답은 1. 사포닌 42. 생선을 조리할 때 생선의 냄새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식초 2. 우유 3. 설탕 4. 된장 정답은 3. 설탕 43. 펩신에 의해 소화되지 않는 것은 1. 전분 2. 알부민 3. 글로블린 4. 미오신 정답은 1. 전분 44. 냉동식품을 공기나 액체 중에서 해동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해동매체의 온도는 10에서 15도가 가장 적당하다 2. 해동매체의 양을 많게 하고 충분히 유통시킨다 3. 공기 중인 경우에는 습도를 높게 한다 4. 분할할 수 있는 소단위로 만들어 해동매체에 접하는 면적을 넓게 한다 정답은 1. 해동매체의 온도는 10에서 15도가 가장 적당하다 45. 다음은 원가계산의 절차들이다 이들 중 오른 것은 1. 요소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제품별 원가계산 2. 요소별 원가계산 제품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3. 부문별 원가계산 요소별 원가계산 제품별 원가계산 4. 제품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요소별 원가계산 정답은 1. 요소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제품별 원가계산 46. 식품을 물이나 조미에게 담가두는 과정을 담그기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아닌 것은 1. 건조식품의 수분흡수 2. 식품에 불필요한 성분 용출 3. 식품의 변색 방지 4. 식품의 영양소 손실 방지 정답은 4. 식품의 영양소 손실 방지 47. 다음에 조리 과정 중 비타민C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사과를 블렌더로 갈 때 소금을 소량 첨가한다 2. 깍두기의 당근도 같이 첨가한다 3. 감자는 삶는 방법보다 찌거나 볶는 방법을 선택한다 4. 무생채의 식초를 첨가한다 정답은 2. 깍두기의 당근도 같이 첨가한다 48. 전자렌지 오븐에서의 조리 원리는 1. 복사에 의하여 2. 전도에 의하여 3. 대류에 의하여 4. 초단파에 의하여 정답은 4. 초단파에 의하여 49. 원가 구성 요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식재료비의 비율은 전체 매출액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1일 총 매출액이 120만원, 식재료비가 78만원인 경우의 식재료비 비율은 1. 55% 2. 60% 3. 65% 4. 70% 정답은 3. 65% 50. 경영 형태별로 단체 급식을 분류할 때 직영 방식의 장점은 1. 인건비의 증가를 가져온다 2. 서비스가 잘 되지 않는다 3. 영향 관리와 위생 관리가 철저하다 4. 이윤을 남기기 위해 영향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은 5. 영향 관리와 위생 관리가 철저하다 51.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1. 고기압일 때 2. 저기압일 때 3. 바람이 불지 않을 때 4. 기온 역전일 때 정답은 4. 기온 역전일 때 52. 건강의 3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1. 환경 2. 개인의 생활 습관 3. 유전 4. 피부색 정답은 4. 피부색 53. 피부를 통하여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1. 요충 2. 십이지장충 3. 회충 4. 폐흡충 정답은 2. 십이지장충 54. 다음 작용들은 미생물에 작용하는 강도의 순으로 표시한 것이다 맞는 것은 1. 멸균 소독 방부 2. 소독 방부 멸균 3. 방부 멸균 소독 4. 소독 멸균 방부 정답은 1. 멸균 소독 방부 55. 중금 속 오염과 관계된 공의 질병은 1. 잠암병 2. 결핵 3. 이타이 이타이 병 4. 세균성 식중독 정답은 3. 이타이 이타이 병 56. 자외선의 작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구루병의 예방, 치료 작용 2. 혈압 강화 작용 3. 피부암 유발 4. 안구진탕증 유발 정답은 4. 안구진탕증 유발 57. 전염병 예방 방법 중 전염원에 대한 대책에 속하는 것은 1. 음료수의 소독 2. 식품 취급자의 손청결 3. 위생해충의 구제 4. 환자 보균자의 색출 정답은 4. 환자 보균자의 색출 58. 중간 숙주와 관계없이 감염이 가능한 기생충은 1. 아니사키스충 2. 회충 3. 폐흡충 4. 간흡충 정답은 2. 회충 59. 채소 및 과일의 가장 적당한 소독 방법은 1. 일광소독 2. 열탕소독 3. 알코올 소독 4. 클로르칼키 소독 정답은 4. 클로르칼키 소독 60. 다은중 병원체가 세균인 것은 1. 유행성 간염 2. 폴리오 3. 말라리아 4. 장티푸스 정답은 4. 장티푸스 프레님 5. 장티푸스